오늘 운동은 전체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놀듯이 진행을 했습니다.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하고 나서 바로 운동을 진행한 거고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마지막에 복근과 사이드 레터럴 레이지를 서로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분 좋게 훈련 진행했고 느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가볍게 체중을 살짝 낮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주 순조롭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다가 이 2, 3일 제가 컨트롤을 못하는 환경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약간 지지부지한 상태이고 그래도 내일부터는 좀 더 깔끔하게 먹으면서 살짝 내려가 볼 생각입니다. 이게 내려가는 게 겁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체중을 줄이는 것 자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체지방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지만 지금 체중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 약간 부담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식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먹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가볍게 줄이는 게 오히려 컨디션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초반에는 오히려 몸이 더 개운하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지금 보디빌딩이나 다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체중을 살짝 줄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킹 앤 커팅 전략에 의해서 살짝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질 정도로만 내려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지금 뭔가 소화도 잘 안 되고 뭔가 몸도 잘 묵직하고 좀 뭔가 무겁다 컨디션이 요즘 안 좋다 라고 느끼시는 분은 가볍게 내려가 보고 다시 올라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신기하게 아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다이어트를 할 때는 탄단지 비율을 잘 맞춰서 먹어야 하고 단백질의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는 게 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히나 우리 같은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많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해서 대회에 나가야겠다 이런 느낌을 대회에 나갔었는데 두 가지를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냥 식단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 하나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 근데 결과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근질도 더 좋고 볼륨감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보다 운동량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탄수화물이 당연히 많이 줄입니다.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하루에 무탄이라든가 밥 한 공기도 안 먹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면 운동량이 올라올 수 없고 따라서 근질이라든가 볼륨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수행 능력이 중요한 수행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추럴로 훈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탄수화물을 잘 챙기면서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비율을 잘 맞춰서 드시고 체중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이어트 관련 식단 강해지기 위한 식단 팁 야지우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 채널에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 비율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 체중의 두 배보다 조금 더 먹고 저 같은 경우 현재 200 정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탄수화물을 한 310 300에서 310만 먹고 있고 지방을 80g 아래쪽으로 먹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약간 컨트롤을 못하는 상황이 왔었어서 어찌됐든 이렇게 먹으면 약간 기분 좋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 생활 패턴으로 맞춰 봤을 때는 근데 때에 따라 더 좀 더 많이 먹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활동량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너무 빠르게 빠지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조금 더 유지하면서 체중을 살짝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를 진행했는데 사이드 레터럴레이즈마저도 너무 과부하를 생각하기보다 이런 보조운동은 그냥 기분 좋게 대사적인 스트레스를 노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볼륨 고립을 해서 피가 쏠리는 느낌 타는 느낌이 나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